한 명이 베지테리언이니까 제육 3개. 제육 4개, 국수 3개, 제육 3개, 국수 3개. 오케이. 한 명 베지테리언. 한 명 베지테리언님 선언해드리고. 자, 이거 베지테리언 닭강정. 깨뿌려서 나가. 베지테리언 국은. 닭강정 된장국. 국 있어요. 시금치 된장국. 닭강정 나왔어요. 주방장님이 그냥 코로록 하셨어요, 코로록. 이거 지금 따끈따끈해서 더 맛있어요. 더 맛있어요. 자, 가져가. 자, 가져가. 네.